이번 시간에는 라이나 신상품 먼저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자 라이나 일단은 6월 10일날 거대한 땡땡이 휘몰아친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6월달에 질병수습이 300만원이죠. 그리고 더 커진 무릎팍, 무릎팍 관절수습이, 그리고 종신보험, 당기나 종신보험이 124%짜리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안과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6월달 라인업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골라 담는 간편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역시 치아보험하면 라이나 생명이죠. 그리고 전에 없던 실손치매보험, 재가급여, 보험료가 인상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더 착한 간편고지, 1년만 보는 일단은 고지상만 보는 그런 종신보험과 그 다음에 건강한 종신보험, 그리고 사망시에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같이 주는 이런 상품 위주로 바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해봤니? 내고개 추천. 일단은 라이나 신상품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저 보험안과 바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6월달이에요. 각오하고 한 달만 더 쏘겠습니다. 가위반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6월 30일 마감, 연장이 되었습니다. 질병수습이 어깨 누적 아예 안보죠? 어깨 누적 안보고 순수 질병수습이 100만원과 그 다음에 질병수습이 백내장과 대장용종 제외된 5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47곳 있죠? 그래서 이 47곳에 질병으로 통원이든 입원이든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50만원, 이런 내용들 저 보험안과 바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더 커진 무릎팍 최대 보장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즘에 무릎관절 수술, 특히 줄기세포 수술이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장이 안되고 통원실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절 수술, 3대 인공관절, 그리고 중축, 무릎관절 연골 손상진단이죠? ICRS 4단계,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세번째로는 후유장의 보장이죠?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다음은 저해지, 단기나 종신보험이 6월 10일날 업계 탑수준의 황금류를 자랑하는 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단기나 종신보험 1월달에 신한 135% 농협 133% 출시가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124%의 동양이나 푸본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6월 10일날 드디어 카드 납입도 가능하면서 라이나 생명에서 단기나 종신보험이 업계 최대 황금류로서 나온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기대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레고렌드님, 저혈압 진단비 없나요? 저혈압은 없고 고혈압만 있습니다. 자 겨울나그네님, 라이나 생명 질병수습이 두 구자 가능하나요? 아니요 지금은 한 구자밖에 안됩니다. 일단은 6월 10일날 기대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골라잡는 간편건강보험이에요. 좋으니까 한 달 더 그래서 질병수습이 최대 300만원까지 6월 30일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대폭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질병수습이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질병수습이 백내장과 대장용종 제외된 5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시에 입원이든 통원이든 수술했을 때 150만원 합산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왕절개 드릴거구요. 부비동염, 그리고 요로결석, 그리고 담낭절제, 그리고 급성충수염까지 저 보호망도 급성충수염으로 수술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아프긴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중위염 수술까지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나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물론 20년 갱신형인게 장점일 수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장점이라는거죠. 요런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3.25 유병자보험에서도 질병수습이가 표준체랑 똑같이 가입이 되구요.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가입한도가 300만원으로 똑같이 가입이 된다. 또 하나 표준체 질병수습이도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표준체다 보니까 유병자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만 몇천원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장은 똑같구요. 그 다음에 보험료만 좀 더 차이가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골라닮는 간평건강보험이에요. 그리고 골라닮는 표준형보험. 그래서 통풍에서 무릎인공관절까지 무릎팍 플랜으로 보장도 팍팍! 이것도 역시 6월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그래서 우리가 무릎수술하면요. 무릎관절수술. 초기죠? 관절경수술하면 300만원 나오구요. 그리고 3대 인공관절 최대 500만원 질병이랑 재해장애로 인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중증, 무릎관절, 연고손상, ICRS 4단계 받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수술이죠? 250만원. 한쪽이 최대 250이니까 두쪽 다 같이하면 500만원. 그 다음에 근위경골, 절고술이죠? 양쪽 최대 800만원. 요즘에 카티스템 통원은 많이 하는데 입원했을 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해주죠? 양쪽 했을 때 초 500만원. 이 금액으로 병원비를 쓰시라는 겁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거의 다 보장을 안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통원비 20만원, 30만원밖에 보장이 안되는데 입원해서 해준다고 병원 의사한테 낚여가지고 절대 못받아요.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비는 카티스템으로 관절경 수술했을 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양쪽 최대의 초 500만원 보장을 받아서 병원비로 쓰시라는 거죠. 실손보험에서 안나왔다고 보상과 직원이나 욕하고 법원까지 법원 나중에 병원사 선임하고 머리아프게 보험금 받으려고 암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수수비에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카티스템 수수비로 듬직하게 준비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릎, 인공관절 양쪽에 하면 4,800만원 나와요. 이런식으로 가입하면 대박이다. 그래서 3,25, 무릎파,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시면 50세는 39,000원 여성분들이 특히 수술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죠. 55세도 남성은 44,000원대 여성 82,000원 매우 비싸네요. 60세도 65,000원, 11,6,000원 역시 비쌉니다. 똑같은 보장으로 했어도 표준체는 26,000원, 47,000원 약 17,000원 정도가 좀 더 저렴하죠. 55세, 60세도 보험료가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다 더 똑똑하게 무릎 연골이 재생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제대열, 줄기세포, 이식술로, 카티스템이죠.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카티스템은 뭐냐? 관절염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예요. 그래서 주성분인 동종제대열 유래, 중간 옆 줄기세포는 탯줄에서 있는 혈액에서 분리배양한 줄기세포로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ICRS 4단계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카티스템 치료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탁월한데요. 1번에 보면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 부위 확인 후에 관절 연골 결손부를 절개해서 노출을 해요. 2번째로는 연골 결손부위의 심층부를 정리 후에 3에서 5밀리 정도 직경에 홀을 일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MSC를 홀에 채워줍니다. 4번째로는 홀에 MSC를 채운 뒤에 주변 부위를 도포한 다음 절개되어진 무릎 부위를 봉합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줄기세포와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제대여 줄기세포 카티스템은요. 약 30분 내외. 자, 우리가 백내장 다초점 렌즈처럼 약 30분이면 끝나는데 거의 입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도 실손보험에서 잘 안 해준다. 그래서 합병증이나 아니면 부작용 이런 걸 입증을 해서 입원을 왜 했는지 입증을 해야 입원비로써 준다는 거. 자,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약 2시간 내외에요. 전치 완술의 경우 약 15일 정도. 그리고 입원 기간은 카티스템은 약 3일 정도. 그런데 30분이면 거의 다 끝난다는 거죠. 자, 일상생활에서는 수술 6주 후부터 되고요. 수술 1개월 이후부터 인공관절은. 인공관절은. 재활치료는 수술 6주 후에는 하중 안 가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술 직후에 운동 재활 수술을 시작해야 돼요. 인공관절은. 효과 지속은 0구적. 인공관절은 약 20년 이상. 그리고 수술 1회로 연골 재생 특징이에요. 65세 이상은 건강보험 인공관절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골라닮는 예외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710개. 경증질환이라 2년 이내에 2번. 수술이 있어도 치료 종교 후에 1개월부터 3개월 경과 시에는 인수가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질환이 있다. 예외 조항이. 하지만 하나 생명은 거의 없어요. 이비누과 지금 82개. 신경계 28개. 피부질환도 39개. 내분비기의 질환 29개. 금고유격계의 질환 105개 정도 있고요. 그 외에도 비뇨기, 아니면 감염질환, 상피내암, 그리고 부인과. 상피내암이라고 해도 2년 이내라도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소화기 질환 이런 부분들. 암. 암 같은 경우도 비록 5년 이내라고 해도 갑상사암, 직장암, 자궁암.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뿐만 아니죠. 순환기 질환 36개, 호흡기 질환, 감기나 비염, 비중견, 망곡증, 자기 면역, 종량 관련해서 유방섬유선종, 강기증자, 골수기증. 이 모두가 고지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치아보험. 치아보험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 앞니, 특히 전치부 크라운, 보철치로 강화가 되었잖아요.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영상 한 100개 정도, 1000개 정도 있습니다. 한 4200개 중에. 그리고 전치부. 앞에 보시면 여기 전치부 있죠. 앞니, 선곤니까지. 전치부로 임플란트 했을 땐 150만원 플러스 전치부 50만원.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전치부 크라운도 60만원까지. 물론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150만원. 크라운은 1년 지나서 50만원. 충전치료. 인네이, 온네이는 30만원. 그 외에 아말감, 글래스 아이노머는 8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치아보험은 역시 보험금이 되게 잘 나와요. 치아보험. 치아보험의 원조는 압도적 1위죠. 지급 통제치료 보험 치아보험. 일단은 라이나는 조사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치료받고 있다가 병원만 옮기시면 보험금이 잘 나온다는 거. 그럼에도 손해율이 없다. 왜? 많이 가입하니까. 국내 최초 치아보험 15년 최장수죠. 그래서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30만 명. 지급 보험금은 약 2조원이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치아보험금 지급액은 약 4,373억원. 높네요. 17년 이후에 누적 지급 검수는 약 130여만 건.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처리일은 약 84일. 1일도 안 돼요. 약 이거 뭐야. 84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84시간 아니고 8.41. 그러니까 하루도 안 되는. 그래서 24시간도 안 돼요. 한 20시간이겠네요. 20시간 안에 당일 지급이 된다. 보험금 지급 만족도는 약 87.8%다. 어마 무시하죠. 그리고 전에 없던 실속 치매보험이죠. 95세까지 계속 지급이 되고요. 제가급여는 최초로 맞는 회사. 보장은 역시 라이나. 하지만 라이나 보험료가 4월달 좀 인상이 되었죠. 평생 연급처럼 받는 95세 만기까지. 그래서 매우 좋다는 거. 여기 보시면 제가급여 보험금 지급 평균은 약 71세예요. 그리고 95세까지 만기까지 기간 제한 없이 보장이 계속 되고요. 10년 만기로 71세부터 보장시 82세면 보장이 끝나는데요. 일단 10년 만기가 아닌 95세까지. 10년 만기는 동양생명 혹은 홍국생명 이런 데가 있죠. 95세까지 보장을 받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제가 보장 플랜이에요. 1호 등급. 그래서 어떻게 보면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90세 만기로 하면 50세는 한 5만원대.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죠. 55세는 5만9천원 8만1천원. 60세는 남성은 6만8천원. 여성은 9만3천원으로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비싸다. 95세 만기로 해도 보험료가 좀 더 비싼데요. 거의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매월 70만월도 잃게 되는데 100만원 하며 정말 보험료가 매우 부담스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치매보험이에요. 짐이든 아니면 시설이든 어디서든 편한 곳에서 LTC, 재가시설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더 큰 비용이 필요한 시설급여도 본인 부담금이 어느정도 있는데요. 23년, 24년도에도 노인 요양시설, 공동생활과정 이렇게 보시면 본인 부담금은 약 15%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 시설의 종류로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이나 노인 요양시설 이런 쪽에서 국가에서 150에서 250까지 그리고 나머지 최고 맥시멀 5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재가급여죠. 매월 집에서 70만원. 1, 2등급으로 시설에 입소했을 때는 역시 70만원. 그래서 90세로 하면 거의 6만원서부터 13만원까지. 보험료가 라이나가 정말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95세 만기로 하면 5세가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50세, 남성은 9만천원, 여성은 13만원. 와, 너무 비싸요. 60세 기준으로도 11만원, 17만원이며 솔직히 누가 가입하나요? 근데 보험료가 라이나가 정말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에 없던 초간편 종신보험이죠. 초간편 종신보험. 딱 두 가지 질문만 하고 65세 미만까지 법인 대표도 5억까지 가입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없으면 돼요. 2번 수술만.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 질병확정진단, 의심소송연만 없으면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실환되어 1년만 지난 암경험자 혹은 심혈관, 뇌혈관, 유병자도 초간편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도 이런 식으로 사망보험국 500만원, 1000만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보험료가 좀 더 비싸죠. 근데 보험료가 비싼만큼 아무래도 인수조건이 좋기 때문에 초간편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황금률도 보면 우리가 20년 납입, 기납입 플러스로 하면 보험료가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20년 납입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2100만원 정도. 해양황금도 100%인데요. 그래서 사망보험료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랑 내가 납입한 보험료 같이 주기 때문에 천만원짜리 가입을 했으면 그 전에 사망시에는 천만원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2100만원 플러스 천만원 사망보험금이니까 3100만원 나온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착한 간편고지 종신보험이에요. 감액 없는 335 간편심사 종신보험인데요.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가입 나이는 8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75세까지는 20년 납, 80세도 15년 납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완납 시점에서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 전에 가입 금액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장례 준비도 이런 식으로 내가 장례 준비형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입 금액 플러스 내가 납입한 금액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같이 돌려주기 때문에 총 납입보험료는 3400만원 해완금도 3400만원 근데 여기서 내가 천만원 정도 사망보험금이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약 44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3.25 간편심사 종심보험이에요. 낸 보험료 싹 받아가세요. 완납 시점 황금율이 가입 금액과 납입한 보험료 전부 다 주기 때문에 75세 유병자도 최대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황금율은 여기 보시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3700만원 황금평으로 하시면 100% 되는데요. 사망보험금 1000만원만 세팅을 해 넣었으면 47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건강하신, 건강하신 분들이 위한 알짜 표준형 보험이죠. 연금저안도 가능하고 중증 치매의 간병자금으로도 가능하고 감액도 없고 장애 지급률 50% 이상 시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라이나 생명은 꽤 많네요. 소식지가 종신보험 예외 질환 리스트인데요.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수술 이런 이력이 있어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에 없던 초간편 1년 이내나 아니면 간편 3, 2, 5, 2년 이내 그리고 더 착한 간편보험 3, 4, 5 이런 것도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 진단받고 치료받아도 고지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단기나 종신보험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골라 담는 간편보험도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20년 날 20년 갱신, 10년 날 10년 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주기약이나 수술비,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관절질환, 3대 인공관절 이거는 관절 수술비가 아니고 일반 수술비 보험인데요. 관절 쪽에 특화되다 보니까 관절 쪽으로 예시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증 무릎관절, ICRS 4단계, 성인주요질환, 종수수비, 관절염수술, 5대 실버수수비 이 모두가 가입이 아주 저렴하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고도 일반 표준형 보험으로 60세까지 질병수수비, 상급종합병원, 관절수수비, 3대 인공관절, 중증 무릎관절 연구손상, ICRS 4단계, 질병장애, 후유장애죠. 5천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 보험원한테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치아보험은 5년 만기 자동갱신, 10년 갱신형도 있죠. 똑같은 보장이라 해도 10년 갱신형이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뭐 주계약, 충전치료, 도제, 크라운이 있고요. 크라운 치료 비용은 따로 있고, 전치부 크라운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심보철치료, 임플란트 150, 어깨 누적은 300까지, 브릿지, 가성의치, 그 다음에 재식리 임플란트 이런 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전치료, 전치부 보철치료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입 원하시면 저 보험원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